옛날 조선 영조때 일이다. 어느 구시 명문가에 전라감사가 된 사람이 있었다. 감사는 조선 팔도마다 한 명씩 임명되어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종이품의 높은 관직이었다. 그래서 부임지로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구감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바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때문이었다. 허...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흠실 좋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울하게 지내던 아버지는 팔순이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병 증세를 보였다. 전에 없이 자꾸 화를 냈고 점점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구감사는 그런 아버지를 한양에 두고 갈 수 없어 전라도 부임지까지 모시고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증상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었다. 오늘도 구감사의 아버지 구영감은 동원에 나와 손돌 위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여기 계시지 마시고 따뜻한 방에서 쉬세요. 난 여기가 좋다. 어디 라비에 이래 이렇쿵 저렇쿵 한단 말이냐. 머리에 피도 한 마리 녀석이. 구감사에게 난처한 상황이었다. 죄인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끼어들어 참견을 해대는 것이다. 이놈아, 사람 좀 그만 괴롭히거라. 내가 널 그리 가르치더냐. 좀 사이좋게 지내거라. 마침내 구감사는 사직하겠다고 결심했다. 공무를 제대로 못 보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순 없었다. 왕에게 불충한 일이었고 백성들에게도 폐가 되는 일이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이곳까지 모셔온 내가 잘못이다. 허 불효를 저지르기 전에 한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돌봐야겠어. 한양으로 올라온 구감사는 약수가 나오는 땅을 사서 별 땅을 짓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한양에서도 곤란한 일이 계속됐다. 아버지 구영감이 자꾸 혼자 저작거리로 나가 멋대로 음식을 집어먹고 다녔던 것이다.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돈을 내셔야죠. 어라? 이깟 형편한 음식으로 돈까지 받으려 해? 깨끼, 이 고약한 것들. 구감사는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음식값을 치러줬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구감사의 아내도 한참을 고민한 듯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이 집에서 통 안 드시려고 해요. 예전에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잘 드셨는데 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건지. 아무래도 부엌 일 잘하는 사람을 새로 구해봐야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주시오, 부인. 아버지를 집에 가둘 수도 없고 저작거리 배회하도록 놔둘 수도 없는 일 아니요. 며칠 후 구감사의 부인은 새로 부엌 일을 할 사람을 구했다. 정씨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었는데 음식 솜씨가 좋아서인지 다행히 구영감의 입맛에도 맞았다. 그래, 그래. 이 맛이구나. 이 맛이야. 구감사와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보게, 우리 아버님이 자네 음식을 좋아하셨네. 내일 또 와서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나? 아휴, 그럼요. 마님. 저야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정씨 여인도 기뻐했다. 사실 그녀는 남상기슭의 작은 움막에서 병든 남편과 어렵게 살고 있었다. 혼이 난 지 몇 년 안 된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지만 짧은 행복 후 연유은 불행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의 병이 날로 위중해져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것이다. 정씨 여인은 그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 밖에서 일거리도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부시 집안에서 계속 일을 얻게 된 것이다. 글쎄, 마님이 계속 와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잘됐죠? 그건 잘됐어만. 당신만 고생시켜. 너무 미안하오. 저 정말 괜찮아요. 서방님이 기운을 내셔야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갈증이 도움 가시질 않소. 물을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고 시원한 약수라도 마시면 괜찮을지 모르겠소만. 남편의 말에 정씨 여인은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반짝였다. 아, 그대게 약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효음이 좋다던데 내일 조금 얻어와 볼게요. 다음날 정씨 여인은 마님의 허락을 받고 혈당에 약수를 들어갔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구형감은 깜짝 놀랐다. 부감사의 부인이 얼른 달려와 부영감을 달래며 방으로 모셨다. 아버님, 이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일 다니는 정씨예요. 하아, 어머님이 정씨라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 방에 들어가 좀 주무세요, 아버님. 얼마 후 다시 나온 구감사의 부인은 정씨 여인에게 말했다. 이보게, 아버님이 병중이시라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네. 자네가 좀 이해해 주게. 아, 예, 마님.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되풀이 되자 구감사 부부는 고민에 빠졌다. 아버님이 자꾸 정씨를 어머님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진지도 잘 드시고 저작거리도 안 돌아다이시는데 정씨를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 아버지 수화를 부탁하자는 것이오. 아니,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그러오? 아, 그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매일 우리 집 약수를 떠나르잖아요. 남편도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와 지내는 조건으로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허어. 다음날 마님의 제안을 받고 정씨 여인은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노인이지만 자신은 남편이 있는 몸이었다. 남편이 허락할 리도 없었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처참한 몰골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정씨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다. 구감사 댁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약수뿐 아니라 좋은 약이라도 한 번 먹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정씨 여인은 남편을 데리고 구감사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구석방 한 칸에서 지냈고 정씨 여인은 별당에서 구영감의 시중을 들었다. 구영감은 아내를 만난 듯 하루 종일 싱글벙그로 섰다. 고분고분 밥도 잘 먹었고 정씨 여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리고 구감사 부부는 용한 의원을 불러 정씨 여인의 남편을 살펴보도록 했다. 정씨 여인은 구영감을 돌보며 틈틈이 남편의 상태도 확인했다. 다행히 벌써 거무스름하고 탁한 얼굴의 병색이 사라지는 듯 보였다. 여보, 좀 어떠세요? 의원을 보내주셔서 진맥도 받고 약도 먹고 있소. 어쩐지 약재가 내 병에 맞는 것 같구려. 당신은 어떻소? 영감님이 아주 점잖으세요. 저를 보며 늘 싱글벙글 미소만 짓고 계세요. 다행이요. 그 해의 겨울, 구영감은 자리에 누웠고 이듬해 봄,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정씨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어르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리워하시던 큰마님을 꼭 만나세요. 그간 고마웠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버님이 편하게 떠나셨네. 정말 수고가 많았네. 정씨 여인은 부감사 부부와 부영감의 삼년상을 같이 치렀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다. 두 부부는 서로를 은인으로 생각했다. 후, 정씨 여인과 남편은 부감사 집을 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부감사의 도움으로 새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아니,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시커먼 내 녀석은 대체 누구냐? 노인자, 난 저승사자요. 저승이 왔으니 이제 병이 나을 거요. 어? 아니, 정신이 맑고 또렷해지는구나. 아이고, 정말 저승에 왔어. 이보시오, 저승사자 양반. 혹시 먼저 떠난 내 아내도 여기 있어? 살아있을 때 악업을 짓지 않았다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고생 좀 하고 있을게요. 영감, 오늘 온다기에 마중 나왔어요. 아니, 부인. 이게 얼마 만이오. 아이고, 내가 이승에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다른 여인애를 부인이라 불렀다오. 용서해 주시오. 그래, 여기서 나 없이 부인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고생이야 당신이 하셨죠. 전 천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실은 당신도 하슬하슬하게 커트라인을 넘었대요. 걱정 마세요. 정말이오? 당신이야 천국에서 잘 지낼 줄 알았소만. 난 지은 죄도 많아 어쩌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오. 천국에선 어찌 지내시오. 여긴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하루 일과 대부분 성인들의 강연을 듣거나 명상과 수양을 하지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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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또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인류애를 함양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지내다 보면 다들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요. 그렇소. 참 좋은 일이오만. 그 밖에 뭐 특별히 재미난 건 없소. 재미난 거요? 많긴 한데. 자, 자, 두 분 회포는 나중에 푸시고, 오늘 할 일이 많으니 서두릅시다. 염라대왕님께 인사도 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아참, 노가리 사랑방도 매일 볼 수 있어요. 오, 그건 참 좋구려.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죠? 알림 설정도 했다오. 오, 그건 참 좋구려. 오, 그건 참 좋구나.